10편 12편 봉독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저를 고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요하의 말씀은 숨겨나며 헉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온갖도다. 요하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로 보존하시리로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해 행행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요하여 도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힘듭니다. 아 힘든다 소리 안 하고 싶은데 아 날씨는 조금 풀리긴 더위가 조금 가시긴 했지만은 외국에서 오래 자꾸만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또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자꾸 생기고 이제 또 실정도 좀 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속에 깨어름이 좀 나니까 아주 충격요법으로 또 사탄의 이 성교진을 향하여 몰려오는 그런 그 사탄의 움직임을 또 열어주시면서 정신 차리게끔 하시는데 우리 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특히 기도해 좀 해주시라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자 설교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만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듣기만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은혜를 절대 받지 못합니다.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셔야 되며 저를 붙들어 달라고 특히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가 임한다 했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성교사님 또 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3일간 대명절 명절이 돌아와서 아주 정말 테라비브 하이파 예루살렘 이런 곳에서 이 티베리우스나 이 나사렛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서로 이 도시를 이동하면서 자기가 살지 않는 그런 타향의 지방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저들이 이 명절을 즐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장소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와서 대 3일 사바스데이 토요일까지 끼워서 4일간을 연휴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동했고 우리 전도하는 장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들에게 비디오와 전도지휘와 이런 것을 전도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명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하나님 말씀을 전도지휘와 태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요행이 저희들이 붙잡혀 죽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이승교할 수 없으며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벌써 감옥서 세고랑 차고 있어야 될 텐데 오늘 무사히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한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물이지만 야곱야곱 이스라엘을 향한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관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전도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야곱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이런 전도 정말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전도지휘와 비디오를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시겠죠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저희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대 큰 그런 역사로서 하는 게 아니고 살곰살곰 이스라엘 정부와 이 모든 것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야곱야곱 전도 영혼들을 취하고 영광받으시기 위하여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여호와 도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더소이다. 자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 보겠느냐 또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절실히 주님의 이 시대에 저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 경건한 자가 없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진실이 살며 경건히 살려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모함과 핍박과 비난과 각가지 멸시와 천대와 궁핍과 그 핍질한 이런 모든 것을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는 반드시 이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에 주님이 도우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어떤 상황이냐 거짓을 말한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을 말하고 아처만은 입술과 두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려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악한 자들이 거짓 것들이 거짓 영들이 가라지들이 이 세대에 진실한 종과 진실한 길을 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모함하고 허물며 거짓으로 막 그렇게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러면서 또 사람 보는 데는 아처만은 입술 간사한 소리를 하고 우유같이 매끄러운 소리를 하지만 저 심정 속에는 칼로서 우리를 찌르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고 두 마음으로 그렇게 간사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요아께서 모든 아처만은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자들은 특히 보면은 우리 입술이 우리 혀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아처만과 두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남을 모함하고 예사로 그렇게 의로운 자 진실하게 사는 자 경건한 자 충실한 자를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왜 제약은 반드시 죄를 짓는 죄인들은 자기 혼자 죄 짓지 않습니다. 내가 짓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 꼭 끌어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의 죄에 반드시 독려하게 합니다. 이 죄의 속성이라 루시프가 하나님께 타락하여 죄를 짓고 난 뒤에 바로 인류를 유혹해서 자기와 똑같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런 교만을 악 행하게 하듯이 오늘 이 사탄의 정체는 바로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이웃이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저 악한 자들을 대적하며 정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이때에 악인이 첫째 행행하도 다 비루하다는 건 뭡니까? 행동과 성격 따위가 품이도 없고 천박하면서 의롭게 살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을 마구 모함하는 겁니다. 악인이 왜 이리 많습니까? 우리가 뭐 남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것이 악인이에요. 이거는 내놓은 악인이고 이방인이고 예수 안에서 강박하고 못되고 악인이 많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제 도구로서 주님이 그런 자를 많이 붙이는지 모르지만 정말 평범하게 우리가 전 신앙의 범위 큰 광범위 신앙의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인 안에서도 보면 믿음이 없고 정말 노아시대와 같다는 이 때가 너무너무 절실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자존심만 건드려도 조금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줘도 자존심들이 왕이라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원수삼는 이런 주님의 그 진실한 순결한 말씀이 흑도간에 일곱 번 달려난 이 정금같은 보배같은 말씀이 묘키지 않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보이고 보이고 말씀 진실한 말씀을 줘도 줘도 다 이 빛을 거절하고 어둠의 자식들로 가라지들로 떨어지는 이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주님은 요하의 말씀에 오질의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단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제 일어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를 거 원하는 안전 지대 둘이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 노아 같은 세대지만은 우리가 노아한 사람 같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진노의 팔에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이 혀로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남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판단 대개가 시기심 때문에 남을 헌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이 아니다는 이런 자는 그래서 자문서에서 몸에 두루다니며 한담 하는 자 한가 하이에 담수하면 남을 그 흉과 남을 비판하고 모함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했는데 판단 하고 한담 하는 자 남의 말을 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계속 깊숙이 들어간다 자기가 결국 소화되고 자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죄의 보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판단하는 것 남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혀로 저희가 말하길 우리호로 우리를 이길지다 우리가 이길지다 우리 입술을 우리 것이다 우리를 주관할 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런 교만한 자들이 성도 안에서도 횡행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죄 중에 가장 큰 죄 남을 죽이며 자고한 영이며 죄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고난을 자꾸 주십니다. 고난을 자처하며 신의 성품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기도를 절대 안 받으시고 이런 자는 반드시 자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처만은 입술 자랑하는 혀를 그 거짓으로 두 마음의 말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고 허문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처서며 종로를 못하는 영이라고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막히고 무분별한 영이 되고 자신의 기쁨마저 뺏기고 남의 기쁨도 뺏어가고 이런 자는 반드시 부서져야 된다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안의 숨은 죄를 자신도 모르고 지우면서 숨은 게 있는 악안의 숨겨진 이 죄를 자신도 깨닫지 못하면서 마구 입으로 나발 부러 대고 다니는 이런 자들을 봤어요. 너무 많아요. 이런 자는 속사람이 강건치 못하며 판단하는 것은 보복 심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할 때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거나 잘못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한 걸 원수로 삼는 거야. 그러면 보복하기 위해서 보복 심리가 작용하여서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성령이 떠나며 배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중간 연계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문 열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른다. 난 너를 모른다. 입으로 주의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지 않는다는 마태복 7장의 말씀에 해당되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 이로서 판단하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유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설사 자리에 놓고도 남의 죄를 지적하고도 하나님은 죄를 지적한 나를 막 굉장히 내려누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내가 의의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인간의 이유는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유는 없기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대에 서로 남을 판단하고 종을 판단하고 양을 판단하고 양끼리 판단하고 이것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며 자신의 의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남을 깔아민고 허물고 그렇게 자기가 자신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성령께서 마지막 때 이런 자는 판단하는 자는 반드시 신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갈 수 없으며 고급 창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정거이 때문에 이것은 고급 창기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창기의 전 번영의 축복을 막고 이런 자는 홀로 그하리라 하는 자다 왕마귀에 잡힌 자다 더욱이 더욱이 판단하는 중에도 또 더욱이 또 판단하는 그런 자는 어떤 자냐면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판단하는 것은 사탄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좁은 식경과 판단력으로 영적인 깊은 세계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자들 이것은 반드시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요. 사람 믿지 마라. 종아 사람 믿지 마라. 믿다가 네 마음에 있는 거 다 얘기해 놓으면 나중에 다 도덕질 당한다. 도덕질만 당하고 용적인 거 도덕질만 당하고 결국 사람 믿었던 사람이 발등에 도끼로 발등을 찍는다는 내 발등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그러더라고요. 믿었던 자들이 탁탁 저를 걸고 넘어지고 모함을 하고 배신하고 돌았을 때 아 저는 야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생태같은 거짓말로 하면서 저를 허물고 돌아다니고 또 다른 성도를 허물고 돌아다니고 이런 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삶의 자신이 의롭다고 자처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그런 자들도 헌 아침에 하루아침에 배신하더라고요. 야 사람을 믿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품에 눈 네 아내에게도 네가 속의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가 사람의 속성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냥커녕 의로운 자 충실한 자 경건한 자를 바로 모함하고 거짓을 말하고 두망으로 말하는 이런 자들은 더구나 이거는 기본도 안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람을 허무는 자는 내가 절대 축복 안 한다. 사람을 허무는 자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다는 것은 경건하게 사는 자의 그 경건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의 진주를 대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대지는 진주하고 상관없어 진주의 가치를 몰라 지가 돼지니까 꿀꼬리같이 배만 채우고 더러운 데 뒹굴고 낮잠이나 자고 배가 부르게 먹고는 뒹굴어 자고 이런 그 유괴사람 그런 아식과 고식과 자기 욕망과 자기 영광에 차있는 이런 대지에게 기한 그 경건의 진주 충실한 자의 그 진주를 던져줘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발로 밟아가지고 없애버리면 뭉갠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가치와 충실한 자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충실한 자 경건한 자가 이 세대의 고립을 당하고 배도를 당하고 이 세대의 억울한 소리를 듣게 돼있고 이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서로 자기 영광과 욕심에 차있기 때문에 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꺼내졌다는 것입니다 다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마음으로 말하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입술이 우리 것인데 두려움이 없어요 제 양심이 화임맞아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없이 남을 경건한 자 충실한 자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막 소문을 퍼뜨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허무는 자 절대 축복 주님은 안 준다는 것입니다 삐쩍 개살구들 나만 잘났다고 돌아다닌다는 은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내 사람 조건 없이 내게 좀 해가 와도 조건 없이 그를 향해 축복해 주는 할렐루야 조건 없이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조건 없이 내게 원수에게도 기도해 주고 먹이고 입이라 했는데 하물며 경건한 자 충실한 자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이 두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주겠어요 은혜 사람이 되자 우리는 조건 없이 남을 축복해 주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자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편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산상수은에도 이렇게 다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 자기 영광 술 취한 자들이며 사탄의 가문 이슬로 잡혀가지고 이슬에 속아가지고 남을 자꾸 모함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남을 판단한 만큼 자기들이 자신이 가난한 영이 되는데 왜 사탄에게 다 뺏긴다는 영적인 이 축복 영적인 그 생명의 능력과 권능을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이 자라지 못하며 이런 영들은 시편을 묵상화해서 영에 충만한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 절대 이런 못된 배도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사람이 왜 아침 합니까 유익때문에 아침합니다 알렐루야 아침하는 자는 절대 충실한 자 경건한 자가 아니라는 자기 유익때문에 아침한다는 것입니다 요하의 말씀에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잇나요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겠다 그러나 경건한 자여 충실한 자여 이 세대 우리는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로를 못하고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천박하고 행동이 성질이 성격이 천박하고 혈기와 자기 주장과 자기의 그 독성과 고집과 아집을 내세우면서 진짜 영적인 품위가 없고 천박하다는 것입니다 행동과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인격의 지성인 보담도 자연적인 지성인 보담도 성령 안에서 영적인 품위가 있어야 할렐루야 영적인 성숙한 자가 되어 영적인 품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세대가 비루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높아지는 그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악인이 저세 횡행한다 주님의 그 진정한 길을 가는 자가 너무나 드물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유익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자기 유익은 자기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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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들만 부흥사들만 능력 행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가르쳐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세대 성도들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종들도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가르쳐지 않는 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 자기 유익이 바로 자기 영광 할렐루야 자기 유익이 자기 영광 뭐든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유익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자기 영광 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무조건 부흥사들이 능력 받다가 영광 가르쳐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 도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유익 때문에 유익 때문에 처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 행동 하나 은행심사 하나하나 이것이 다 자기의 영광 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홀고 원망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미련하고 둔한 세대와 생명들 보지 못하는 영적인 그 앞에 눈을 보지 못하는 자 술취한 세대가 낮아지지 못하여서 세상 근세가 판을 치면서 주인 없는 자들이 되어서 왕마귀의 계기에 잡혀서 밤직 먹음직한 선악과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행동과 성질 영적인 품위가 없고 천박한 자들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지성인 성품 그런 혼의 인격을 가진 자들이 제일 무서워요 산전수정 겪어보고 남에게 천덱이 겪어보고 인간의 연단을 받아보고 남에게 고난을 받으며 억눌림을 받아본 이런 연단받은 자들은 성격이 좀 거친 것 같아도 그 속에 영적인 성숙한 충실하고 경건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자연적인 혼의 인격을 가진 자 세상이 말하는 지성인 인격자 이런 자들은 무섭다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자들 지식이 꽉 차이서 지식인 것을 내세우고 또 특히 연단을 받아보지 않은 순수한 세대 처녀나 총각 이런 세대들 아주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무섭다고요 왜 악을 맛보지 않았고 많은 연단을 겪지 않고 세상에 지약의 처절한 밑바닥을 체험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연단을 가한다면 그들의 인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처녀 총각들도 자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격의 성숙함 그런 품이 성숙한 인격이 영적인 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아혼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 다시 성령의 인격 영적인 인격으로 다시 우리는 고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아 너 처녀 때 총각 때 자아는 십자가에 부수라 네 선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주위에 일하는 사람도 연단 많이 받은 자 애 또 나 보고 가정의 남편에게 또 막 질시도 받아보고 부인에게 바가지도 긁어보고 눈림림 받고 연단 받고 고난받은 자 이런 자를 저는 좋아하지 뭐 순수하다는 그 뭐 조금 그 악한 거 조금 어려운 연단 조금 그런 죄악의 그런 상황에 딱 부딪혀서 그를 다룰 때는 절대 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명가 안 돼요 우리는 이 세대에 십자가에 철저히 혼해 이 인격을 죽이고 내가 순수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이 세상에 죄와 접해보고 많은 고난과 많은 그 부조리와 많은 그 악의 그런 모습들을 체험하고 난 뒤에 내가 성령의 성숙한 인격으로서 초월할 수 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인격으로 영의 인격으로 화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세대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성령이 우리를 처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알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혼으로 저 사람 인격자 라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영의 성숙한 인격이 있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두간에 일곱 번 달려난 은과토다 일곱 번 달려난 정금같은 말씀이 내게다 내 것이 돼야 돼 할렐루야 내가 이런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원수를 수 없는 극한 원수 나를 죽이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판하고 이유없이 나를 갖다 거짓으로 모함하고 이런 자를 붙여봤을 때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진정으로 그를 먹이고 입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랑하는 이런 자 일곱 번 달려난 은같은 이런 정금같은 말씀이 내 것이 된 자가 진자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가짜를 일곱 번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가짜를 드러내고 심판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말씀에 그 그 말씀에 적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를 말해 입술로만 달달거리는 말 누가 못해 66건 다 외우고 달달거린다 해도 소용없어 그 말대로 한마디도 한마디도 그 말씀대로 사느냐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그가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의 길을 가리키고 언제나 성실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충만한 영이 되려면 말씀에 그 일곱 번 달려난 그런 말씀의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왜 이렇게 일곱 번 달려난 은같이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를 승렬하게 만드느냐 우리에게 천국의 안식의 힘을 주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한 감기 눈을 떠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곱 번 달려난 말섬 천국 같은 말씀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련한 자 눌림과 금표반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둔다 그랬어요 가련한 자는 하나님이 내 보호처에 있다 이런 자들은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환경이 어렵고 정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욕해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자도 탄식할 일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전번에 제가 한 번 간증을 했는데 남편은 아파서 우리 어떤 군사님 한 분 남편은 아파서 병이 들어가 누워가지고 근근히 정말 수없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 선나 벌어오시고 눈도 남편이 아파서 저녁때면 시체죠 눈이 어두워서 근근히 낮에 조금씩 오후에 가서 조금씩 어디가 시장 모퉁에 가서 조금 그렇게 벌어오시고 우리 군사님은 참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남편은 몸이 편찮으시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남편을 정말 수발한다고 그렇게 연단 가전연단 다 받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이사를 오게 하셨는데 그 이사오면서 전세 천만원 있던 거 홀랑 1300인간 뽑아가지고 교회에다 홀랑 바쳤어 그런데 권사님이 이제 1300만을 바치고 이제 이사 교회 자투로 이사 온 날짜가 다가오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홀랑 이제 교회에다 바쳤으니까 그럴 때 전부 두조전인가 한조전인가 권사님에게 물질을 이렇게 자기 없는 가운데 천만원 있는 자는 천만원이 작아요 그러나 이분에게는 전재산 생명이야 이거 당장 새를 뽑아가 바쳐버리면 아무것도 이사 갈 수가 없는데 이것을 빼가 바치니 하나님께서 그때 그 천사들도 할렐루야 기뻐하고 그 뭐 너무 엄청난 축복의 그 말씀을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그 권사님이 그동안에 아이고 이사를 갔다가 왔는데 돈 천만원을 하나님께서 그 그 누굴 통하여서 정말 그 해주셨다는 이런 그것이 소식이 왔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천만원을 갖다가 천몇백만원 하나님께 홀랑 바치고 세상에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이제 두 번째 이사할 때 천만원을 주님이 또 주시느냐 이 믿음이 너무너무 정말 서릴 있는 그 모험이었어요 오히려 이사오고 난데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게 하시는 이런 축복까지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 간증을 전분에 정말 홀랑 바쳤는 너무너무 그분의 전분에 바쳤을 때 어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런 말씀을 갖다가 전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에 설교태포에 한번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태포를 듣고 많은 자들이 물질을 주님께 이렇게 귀한 물질을 바칠 때 이런 축복이 오는구나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핀 반자의 탄식을 내가 이제나 저를 원하는 안전지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난한 믿음을 부욕해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서 우리는 성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원하는 안전지에 두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은 생명의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고 궁핍을 가난을 주셔서 궁핍을 주십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내 새 소망을 주고 고난이 오고 가난을 주므로서 우리 마음을 비우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내 욕심과 정력으로 부여로 다른 데 의지하는 것으로 꽉 차있으면 이것은 결국 주님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비울 때 주님이 내 속에 임하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덕불 가난과 눌림과 궁핍을 주지만은 그러나 이러나 주님이 원하는 지대에 우리를 두시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난과 궁핍을 주는 것은 주님과 하나되게 하려고 가난하고 모든 게 내게 없을 때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만 의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장성한 자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종로를 잘하게 하려고 가난한 자는 낮아져 있잖아요 부자는 엄하게 말하지만 가난한 자는 애그라잖아요 우리가 꼽꼽 핍절할 때 내 마음이 바로 종로로 다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짐을 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피하는 게 요새다 안전지대다 갑없이 내가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영광받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영광받는다 이 권사님도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님께 실컷 바치고 사렙타 갑오가 엘리아를 실컷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섬기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고 난 뒤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올 때까지 그 사렙타 갑오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실컷 배불리 먹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넘치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그러는 거야 이 말씀을 뭐라고 주시냐면 내가 그 물질 바친자를 제가 그러니까 무슨 물질 바친자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너무 없는 중에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거 간증하는 겁니다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번에 물질 바친자 정말 내가 많이 정말 더욱 축복을 주겠다 장대한 축복을 주겠다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겠다 그는 왕권 중의 왕권이다 내가 그에게 장대한 축복을 줄 것이다 참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서시는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만 이렇게 가난하고 연단받았기 때문에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러나 주님이 이제 일어나신다는 가난한 자의 눌림과 군비반자의 탄식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걸 당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이제 일어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우리를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악한 자들의 계획에서 건져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보호해주겠다 장려하고 너를 구해주고 이제 성령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사렙타카부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잖아요 할렐루야 사렙타카부가 이제 그 아들하고 먹고 죽을 일인데 하나님이 그 탄식을 들으시고 엘리야를 딱 보내가지고 일단 그를 시험합니다 너 있는 거 다 내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종을 성기고 다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3년 넘어 이렇게 막 물 밀가루가 끊어지지 부자로 남도 나눠주고 자기도 실컷 배부르게 먹도록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조건 없는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무조건 의지하십시오 고난이 온다고 우리가 가련하고 또 공폐반 이런 심령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가 탄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신다는데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주님 앞에 행위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반드시 갚으시고 더욱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배신의 영 텀타지 않아야 되고 불폼 원망하지 않아야 되며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를 구해준다는 구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우와 이래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정말 믿음을 시험할 때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여우와 이래로 양을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박구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와린 나의 절구하리니 여와린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반석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하며 나로 높은 곳에 두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반드시 민첩한 그런 축복을 주며 높이 나를 가난한 자를 그름떨에서 진토해서 일으켜 부여한 자와 왕과 함께 안개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무엘서처럼 내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것은 새로운 삶 할렐루야 옛 섭성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주려고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에게 치료의 영이 오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하고 자기 어이가 없어지고 천박한 영이 강건해지고 성숙한 영으로 변화되고 담대한 마음이 오고 할렐루야 고난을 겪고 나면 지혜가 생기고 축복이 오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련함과 궁핍한 이 고난을 주는 것은 새것을 영적인 새것을 주려고 할렐루야 주님과 막힌 담이 흘리게 되고 고난이 오면은 종로로 자라게 되고 겸손한 영이 되고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주는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을 감당만 하면은 할렐루야 다 피해버려 다 피해버려 감당만 하면은 축복이 막 쏟아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챔피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린 자 가난한 자를 건지는 축복이 많다는 영적 갈래를 받게 되고 능력이 오고 순수한 믿음이 생기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나는 영광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에게 오리 가자면 심리도 가게 되는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이만큼 유익인데 거짓종들은 막 고난 없는 부활을 가리켜줘 영광을 가리킨다고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감당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장차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장자의 축복은 반드시 이 길을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어느 다윗과 야곱과 뭐 아브라함 누구 수없이 꺾어뜨리고 수없이 죽이고 수없이 꼰지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들을 축복 줬지 그냥 축복 준 적이 없어요 절대 고난 없는 영광을 가리키는 자는 거짓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고난을 가리킬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방법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그 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그 순수한 말씀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궁핍 하면은 우리가 최고의 빈맘이 되며 사랑의 사람이 되고 가난하고 낮은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빈곤이 부여로 가득하게 되고 연단복이 이래서 너무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연단복이 얼마나 크냐 할렐루야 연단한 만큼 능력이 오고 연단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연단받은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사역 하면서 하나님이 조금 거짓으로 지금 영광받는 종을 그 상태를 열어주시고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메시지를 내려주고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한국에 그 큰 뭔가 역사하고 있는 이런 그 중에 그 사탄의 자표가 영광받고 거짓으로 가리키는 종을 밝혀주고 또 많은 종들을 가리켜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을 분별하고 거짓 종들에게 향한 메시지도 하나님이 포포같이 열어주셔요 열어주셔놓고 저를 또 가만두는 줄 압니까 저도 영광받을까봐 그저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데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데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아시는 건 기론부음이 역사하셔서 아르켜주시는 건데 이렇게 큰 종들이나 이런 분들을 그 비리와 그 거짓 사탄의 사로잡혀 이런 걸 열어주시고는 저가 또 교만하고 자만하고 영광받을까봐 하나님은 저를 내리 누르시고 그저 가만두진 않아요 뭐 성전 지금 뺏어가 아직도 안 이뤄주시죠 뭐 내 마음대로 뭐 어림없어요 성전을 뭐 하고 싶어서 성도들이 지금 또 겨울이 다가오는데 저는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과 수없는 그 죽는 체험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죽는 체험 뭐 주시고 뭐 깜빡깜빡 죽는 이런 경제를 수없이 아이고 연단 무서워서 연단 무서워서 이 사명 못하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어떤 때는 이 근래는 무슨 생각까지 듣느냐 하면 하나님 하나님 나 서지 마십시오 아버지 나 서지 마십시오 난 두려워요 저 영광받는 종들 다 한 사람 없이 다 뭐 기적 일으키고 능력을 가진 종들이 한 사람 예원시 다 죽더라고요 다 죽더라고요 다 주님 영광 가로채고 봐라 종가 다 죽었다는 게 다 죽었다는 게 인간의 도구가 되어 가지고 다 자기들 영광 영광 취하고 다 저길 간다는 게 다 죽는 길 가는데 나는 예외 없습니까 나도 뭐 기적이나 턱턱 일어나고 뭐 이러면은 뭐 나는 더 할지 모르죠 그러니 이 인간의 이 약함 사탄이 이거 종들 이렇게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난 너무너무 두려워 가지고 하나님 나 이 시큰 일해놓고 나도 마지막 때 가서 죽을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나중에는 사람 영광 받았다고 말이여 하나님 앞에 내 침당하면 내 이거 뭐 남은 고해놓고 나는 죽으니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죽는 경기를 뭐 매일 수도 없이 주니 아이고 질려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 일 못하겠다고 시골 가서 나 하나님 나 서지 마십시오 나 다 싫습니다 내가 주님 영광만 돌리길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사람 영광 받고 내가 행여라도 잘났다고 높아져가지고 주님 앞에 말이여 그러면 자신을 압니까 모른다고요 자신을 모르고 그렇고 하나님 버려둔다니까요 나중에 서임 받다가 버린다니까요 서고는 버리신다니까요 이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데 주님 영광 아니면은 인간의 영광 돌리면 다 그렇게 죽는다고요 그러니 나도 뭐 어디 뭐 특별히 뭐 잘났습니까 하나님 붙들어주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워서 아버지 나 저 시골 가서 산 집 안채 버려진 집 안채에 나 들어가서 나 이 세대에 들어 앉아가지고 이 세대를 향한 중복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 눌러 앉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나 제발 하나님 나 이제 고만하겠다고 이 사명 고만하겠다고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왜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종들이 저 영광받는 자들 봐라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또 설교하는데 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받는 내 영광 아닌 것 이 사람 영광 자기 유익 사람 영광이 이렇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비유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어떤 젊은 종을 만나서 만나가지고 봐라 저 봐라 저 한국에 지금 지난주에 설교 주님이 열어주신 그 종의 그 사탄에 잡힌 그 종의 상태 거짓령의 상태를 갖다가 내가 얘기하더라고요 꿈속에서도 보라고 저 한국에 이런 종이 한 두 명 있는데 그런데 한 분은 또 또 다른 종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그 어떤 또 거짓종에 잡힌 그 종과 함께 이렇게 가면서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 같이 가더니 그 종이 말이야 아 저기 말이야 너무너무 자기가 사랑하던 옛날 애인이 온다는 거야 옛날 애인이 온다고 또 하면서 그 애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아 보니까 나도 그 옛날 애인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옛날 애인 내가 옛날 애인이 뭐 누군지 모르지만 그 꿈속에 보니까 내가 그 종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옛날 애인을 딱 만났더니 그 애인을 갖다가 찾아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옆에서 어메 나도 저런 옛날 애인에 저런 멋있는 애인을 좀 찾아가고 싶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꿈속에서 어메 그렇고 그러는데 그 전날 저녁에 내 이 왼팔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야 이 팔 부러진 팔을 하나님이 왜 팔 부러트렸어 지금까지 나 이 팔을 잘 못 쓰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팔을 항상 나에게 경고하는 거야 네 영광 받으면 이 팔을 통해서 작년에 패트라 갔을 때 그 비디오 한 번 찍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하면서 그한테 네 영광 자칫하면 네 영광 나타나 네 비디오고 그만 치우라고 하면서 그때 팔 부러졌을 때 이 팔이 지금 1년 됐는데도 아직 덜 났어요 그런데 이 걸레는 팔이 굉장히 더 아파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어머 다른 거짓종을 밝혀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밝혀놓고 너도 영광 받을까봐 너도 더 잘났다고 영광 받을까봐 이 팔을 새삼 아프게 힘이 없어 아주 팔이 아주 무거워서 내가 운전을 좀 안 했으면 할 정도로까지 팔이 막 이렇게 힘이 없고 아픈 거야 아버지 좀 누가 좀 만져라도 팔을 좀 주물라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늘 그런 꿈을 딱 보여주면서 봐라 종아 너의 꿈 속에서 저 옛날 애인을 찾아가는 그 종이 바로 어떤 종이냐 주님을 주님은 참 남편이라 이거야 신랑이라 이거야 근데 옛날 애인 세상의 그 우상 영광 그것을 자기 영광을 따라가는 종들의 모습이다 새로운 신랑 새로운 그 새로운 우리의 새로운 남편은 우리의 남편은 예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입건을 찾아서 옛날 예습성 옛 사람으로 자기 그 영광으로 그 제 옛 애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봐라 꿈 속에서 나도 찾아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네 손을 힘이 없게 한 거 이게 네 손이 경고다 항상 너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싶고 네 유익을 찾아 내 영광을 위하지 않고 네 유익을 찾아서 하고 싶으면 이 팔이 낫지 않고 이거 지금 너가 힘이 없는 이것을 팔 부러진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을 주면서 나도 그리로 쫓아가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일어나서 온 아침에 매기 탁풀 하나님 나도 내가 영광 받습니까 아버지 그럼 나 이 당장 너 지금 출국하겠다고 나 이 사명 다 버리고 난 출국하겠다 남은 구해놓고 내가 말이야 지옥 떨어지만 내가 무슨 성에서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지만 나도 모르게 행려라도 참 다른 거짓 종들 영광 받는 종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밝혀놓고 내가 또 잘났다고 그들보다 잘났다고 우쭐댈까 봐 아주 이렇게 내리누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몰라 그래서 아버지 나 이제 서지 말고 나 그만 이제 시골에 갔어요 집안제 사가지고요 사지도 살 필요도 시골에 버리신 집 수다니까 들어가서 나 기도만 이 세계를 향한 기도만 하고 앉아있을게요 아주 이런 고백이 절실히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감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나의 영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설뻔 영이 되며 축복은 내가 주는 고난을 감당해야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결국 뭐냐 고난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이 고난은 축복의 요새며 요람이다 할렐루야 축복의 요새 고난은 따라하세요 고난은 축복의 요새며 요람이다 할렐루야 나를 축복의 길로 이끄는 요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감당하시길 주의로만 추구합니다 팥종이 먹은 해수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중에는 우리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힘들고 피하기만 하고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고 우리가 자꾸 힘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난 환경을 결코 이기지 못하고 난 피해되겠고 난 정말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시긴 한답니다 하나님이 네가 전 고난의 연단을 못 견디겠느냐 나는 널 축복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데 네가 못 견디겠냐 그러면 바꿔주려면 바꿔준다요 항상 그렇게 바꿔주는 건 아니지만 어느 때 바꿔줄 수도 있대요 고난을 그러나 영적인 절부가 된다는 겁니다 절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 왕권 장자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절부가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령에 잡히기 쉽고 고난을 받지 않고 연단을 받지 않으면 바로 거짓령에 잡히기 쉽고 기적은 없다 하나님의 축복에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도움받기는 하지만 그런 자를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자녀이기 때문에 이끌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움을 주고 물질도 주고 하지만 큰 기적의 축복은 네가 못 받는다 할렐루야 큰 기적의 축복은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거절하는 자는 축복을 거절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고난을 거절하면 연단을 피하면 축복을 거부하는 거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로 전락하고 사생화가 되고 자기 유익 때문에 고난을 피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졸부가 되고 지적 성화를 받을 수 없고 결국은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경주자가 아닌 느린 경주자 거부기처럼 느린 경주자가 되고 나중엔 처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엔 버림받기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수술을 받을 수가 없다는 고난을 안 받으면 영적인 수술을 받을 수가 없다는 우리 암병 터진 거 상한 거 병든 영적으로 병든 것을 수술 받으려면 고난이 피현이라는 것입니다 고침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힘 없는 자 능력 없는 자 이런 졸부가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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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 지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영분별자가 되길 주의로므로 추구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타인에게 유익을 절대 못 준다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거리 문제거리만 되지 유익을 절대 못 주는 자 그러니까 어린 영적으로 어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엔 반드시 하나님이 연단 고난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연단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면서 사람 사랑하는 비결을 가리키고 왕권을 주기고 기도하게 하려고 소망을 주려고 정한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고 문들어트리고 우리를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이렇게 끝까지 궁핍하고 가련한 처치에 있으면서 눌림과 탄식을 받으면서 고백하면서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연단의 고난의 길 그 길을 가는 자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자가 인생 중에 끊어졌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안 받으니까 경건한 자가 없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졌다 없어졌다 또 전부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요런 자 혀로서 남을 판단하고 이런 허무는 자 요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시대를 말합니다 에스겔 에스겔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두 가지 두 가지를 탈모드에 모세의 어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는 엘로힘 하나는 야외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이름이 두 가지입니까 하나님 이름이 엘로힘은 정의의 하나님 야외는 자비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엘로힘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데 그러면 뜻이 정의의 하나님인데 주님의 공의 정의만 가지고 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설자 아무도 구원받을자 아무도 없어 그러면 야외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러면 야외 자비만 있는 하나님이면 우리는 무질사하고 우리 멋대로 자유분방하고 질 수 없는 이런 그런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랑만 받았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할 때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능력의 뜻을 가지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 효과적으로 정의와 자비를 공의 안에 두어가지고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알렐루야 고난 없다고 가리키는 자 이 거짓종이라는 거 알아야 돼 알렐루야 다 피합니다 고난은 에스겔서 8장 14절 보면 그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동기가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야 이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절대 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 해라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9절 또 38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에 구호하라 너희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붙이겠다 고통과 고난을 주겠다 왜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런 자들을 징계하고 연단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에다 부처가 연단하느냐 바벨론 포로에다 부처가 연단하겠다는 거야 절대 주님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대항하지 말고 너는 바벨론에 그 노예 그 종처럼 너희들이 거기서 연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 안 하죠 아 예레미야를 거짓종이로 취급하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 선민 태칸선민인데 우리가 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냐 저놈이 말이야 우리나라 조국을 갔다 말이야 사랑하지 않는 자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막 그렇게 막 손가락질했다고요 왜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이거 매국노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기 가서 종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너희들이 불순물이 제기되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잡혀가지 않는다고 하다가 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바벨론으로 이들이 제약이 뭡니까 18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 담무스 신을 숭배하고 동방 태양신을 숭배하고 하나님 전에서 투기의 우상 투기를 격밟게 하나님의 그 진노 투기를 격밟게 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 성전에서 이딴 짓 하고 있는 거야 장로 70인 장로도 우상 여왕 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저 백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벌레, 짐성, 곤추까지 그려놓고 거기서 애국하고 여인들이 또 앉아가 담무스 신에게 또 절하고 통곡하고 장로들까지 이 짓을 하고 다 이 짓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 3장 1절 2합에 두루마리를 먹고 에스겔아 인자야 저 가라 이스라엘 저 폐역한 저 강파가고 못된 저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선지자는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만 전하는 대원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 안 하기 때문에 강단히 능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고 가라고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깊이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을 먹고 내가 전하는 능력의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돼 종들이 할렐루야 이 시대 자기 사실상 뭐 교리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시대 성령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폐역한 시대 에스겔 당시에도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적대감을 받고 주님은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하나님을 배반한 이 동족들 교만하고 강팍하고 우상하게 절하고 하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폐역한 족속이라도 에스겔아 인자야 너는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담대히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듣던지 안 듣던지 주 요하의 말씀이 이루하시다라 할렐루야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2절 이하에 주의 신이 에스겔을 들여올려 보니까 에스겔이 참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천지 사이에 들여올려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는 짓들이 가관이거든 너무너무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에 우상을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시대 여기 성전 안에 진짜 우상이 우상입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아닌 것들 얼마나 성도들이 가득 채우고 종이나 성도들이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우상으로 가득 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과 동감 명예와 남편과 아내와 집과 모든 이 우상들로 가득 채워놓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속의 우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전에 그 몇주전에 한번 저 포도밭에 추수하고 난 포도밭에 가면 뭐 금포도가 수북이죠 금포도 이렇게 아주 잘고 잔 포도들이 그냥 말라가지고 자연으로 금포도 되는게 맛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밭대기로 한 번씩 줄 땐 밭대기로 줘요 그 포도도 금포도가 덜 된 생생한 포도 자자한 포도가 시도 없고 너무너무 달아 우리 성효산세하고 모두 뭐 맥광주리를 따가왔죠 그래가지고 포도 또 굵은 것도 땄어요 포도 추수하고 난 뒤에 뭐 남은 밭으니까 마음대로 따먹죠 너무너무 많이 있어가 그것을 따가와가지고 저녁에 수요일인데 그날 수요일인데 아 주일인데 주일날 포도를 샤아 막 맷자루를 따가지고 갖다 놓고 그걸 따듬는다고 포도주도 담고 따듬는다고 아 저녁에 오후 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를 몇 시에 들었나요 밤 11시에 하나님 밤 11시에 들었어 포도를 널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포도 그거 다 따듬하고 술 담가 놓고 서있어 그래놓고 밤 11시까지 일해놓고 11시에 오후 예배를 딱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 난다 딱 누워있으니까 환상을 보여주는데 포도 광주리 속에 그다 하는 부처 대가리가 딱 걸려있는 걸 보여주시더라 이 순간 포도가 우상이 돼가 내 예배 드릴 제 시간에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네가 그 포도에 미쳐가지고 포도 그거 다 따듬는다고 예배 시간을 갖다가 밤 11시에 들었으니 네 포도가 우상이 아니야 우상이 다른 거 없어 여러분 간단해요 우상 간단합니다 예배 드릴 시간에 내가 다른 거 안다고 포도 따듬는다고 포도 따듬는 거 밤 11시에 되려니 하나님이 그 포도 광주리에 부처 머리 크다 하는 거 보여주고 네 그게 우상이라 나중에 그 포도가 나중에는 먹지도 못하고 우리가 씹어서 좀 썬맛이 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이야 그 포도를 축복 안 해주고 맛없게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뭘 내 순간순간 주님의 기도해야 될 텐데 안 하고 내 다른 일하고 내 뭐 내 개인의 욕심 입건 때문에 그거 하면 그게 우상이야 우상이 뭐 에스겔 시대 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걸려진 우상만 우상이 아니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전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듣던지 안 듣던지 주의 말씀 이러다 전하라 그리고 주의 신이 성령이 들여올려 보니까 이스라엘이 영적 상태가 심각하거든 에스겔이 보니까 너무 속에 우상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인 성도들 종들이나 우리 마찬가지 우리 속에 주를 입술로 섬긴다면서 속에 우상들이 가득해 가대 명예가 우상이고 자기 영광 자기 욕심이 우상이 되어서 가득하단 말이야 이 에스겔 시대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신을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불꽃같은 일곱 눈의 성령으로 보니까 어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야 심각해 그러니까 폐역한 이스라엘 양하여서 그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7일을 보냈다 그랬어요 막 근심하면서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는 거야 왜 하나님을 두고 이스라엘을 하거든 속에 전부 우상을 두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입술로 하나님 성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가슴이 답답하여 정말 하나님 7일 동안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삶에 감당을 권능을 주고 이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그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라고 파수꾼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에스겔 사장이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은 포이델이라 징조로 에스겔에게 막 그 토단을 샀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려놓고 거기다 토단을 샀고 뭐 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포로가 와서 너희 성을 예루살렘을 포회하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와서 이렇게 이제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에스겔 5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머리카락을 밀으라는 겁니다 수염도 밀고 머리카락을 다 밀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무게를 달으라는 겁니다 저울에 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쇠 텅분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3분의 1은 성업 안에서 불살려라 이것은 기겅과 연병으로 이 3분의 죽으리라 3분의 1은 칼로 큰 성업 사방에 쳐서 이 머리카락을 부서뜨릴게 해라 이것은 뭐냐면 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며 또 3분의 1은 바람에 허터서 날리라는 머리카락을 이런 가시적인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바람에 허터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서 머리털같이 가볍게 취급을 당하고 선민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힘이 없고 흔적없이 허터버리고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해서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스가 우리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라피들 또 보면 수염이 더불어 너무나 멋있어 수염과 머리카락도 아주 너무 아름다워요 심지어는 귀 밑에 돼지 꼬리같이 꼬불꼬불한 라피들 머리 길게 그것도 멋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참 권위 있는 것 같고 좀 모습이 아주 무게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 수염이 너무너무 더부룩하게 멋있게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염 머리털을 다 깎아버려 이 수치를 당한다네 너의 권위와 너의 모든 것이 다 수치로 초롱으로 내가 너희들을 처리하겠다는 저주를 내리겠다는 주님이 이렇게 머리카락을 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민들 또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하나님 전에서 이딴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오늘 주님을 섬긴다는 우리들이 정말 바디냐 여와냐 할렐루야 두 중에서 머뭇거리면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나는 여와만 섬겨야 돼 할렐루야 나와 내지만 여와만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스 5장 9절에 보면 전부 흐무한 벌을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저주 그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우리 우리에게 그럴 뿐이 아니다 생각한 그 방법을 쓰시는 거야 이 세대가 그럽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는데 설마 뭐 하나님이 지옥 보낼까 예수 믿는 자도 지옥 간다는 거 분명히 성경에 군데군데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거 다 말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 그 저기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너희가 주 앞에서 귀신 쫓아내고 뭐 했고 다 했지만은 내가 권능을 내고 그랬지만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범 7장에 분명히 또 뭐 여러 말씀에 많이들 나와있죠 우리가 이런 우상 속의 우상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라고 생각한 그 방법으로 제목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이들 제목이 뭡니까 너희가 열방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내를 주고 풍성에게 줬는데 너희가 악을 행하고 규례를 어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 불경근한 행위와 무절제한 온갖 악행이 예수 권세 권세 껍 세상 물질 껍 세상 명예 껍 온갖 우상으로 채우는 이 시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경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언을 무시하고 예언자까지 무시하고 하나님 경건을 절대 안 듣습니다 처음엔 두려워서 긴장하다가 나중에는 메시지를 자꾸 주면요 나중에는 화임맞아가 이제는 믿지 않고 거짓정으로 취급하더라고요 저도 어떤 때는 성도를 수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메시지를 줍니다 주면 처음에는 두려워서 별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고 믿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또 거짓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징계를 수술하려고 그의 그 죄의 모습과 그의 고쳐야 될 것과 이것을 살려주려고 메시지를 엄청 폭포같이 내려줍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의 그 죄를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조심스럽게 인격적으로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주면요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 게시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고 거짓정 취급하고 이제는 나가가지고는 거짓정이라고 소문을 다 내고 거짓 게시 다 틀린다고 소문을 내고 요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해방하면서 하나님께 요렇게 못된 짓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악을 감추려고 예언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거역하고 완악하는 완악한 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시대가 똑같더라고요 나도 이것을 체험해요 사실은요 이런 성도를 수업이 체험합니다 완전히 제가 함부로 남의 죄를 어떻게 지적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려고 메시지를 송수같이 내려줍니다 나중에는 전부 그것을 찢어버리라 그래 불태워버리라 그러고 단 사람한테까지 수술하려는 자까지 아 예언 틀린다 그러고 이러고 거짓말로 모함을 하니 아 이 세대가 진짜 정말 악한 세대더라고요 그러고는 천리 말리 도망간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중에는 관습할 때 메시지를 내려줄 때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버려둘 때는 하나님 간신 받게 버려둘 때는 이게 그때는 저주 그 자기의 그 죄의 보험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그랬어요 계속 예언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거역하고 완악하고 사실은 제가 뭐 예수결처럼 거대한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이런 예수결처럼 이런 것을 체험하게 하더라고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 걸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성도들을 하나 다 다뤄봐도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안 받아들였는지 몰라 자기의 잘못들을 절대 고치를 안 하고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책망이 내려오면 두려워서 주님 잘못했다고 빌고 회귀하고 벌벌 떠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강박한 세대인지 몰라요 그게 뭐냐 자기의 의에 차있다는 이세네 자기의 의에 바리세인 율법자 같이 자신의 의에 꽉 차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에스게스 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가증한 이를 내가 봉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선지자의 그 묵시가 그 시대에 없어지고 제사장의 율법이 없어지고 장로는 모락이 없어지는 가장 극한 형별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어진다는 건 이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공기를 만족시키기 드리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징계를 주네 그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를 통해 바벨론에 대해서 저들이 이 포로로 잡혀 가라해라 대항하지 말고 그 에러스 바벨론 포로를 선정하라 그럽니다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나 이들이 또 막 빠락빠락 대들죠 그러면서 에스겔서 7장 10절이야 보면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상났다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몽둥이가 몽둥이가 꽃이 피했다 여러분 몽둥이가 꽃이 필 정도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이들의 제약을 간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돌이길 기다리고 예언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고 고치기를 그래도 절대 안 돌아다 이 강파관 우리 제가 성도를 달아봐도 그런데 수없는 성도가 이를 크고 크를 크고 대정하고 오히려 원수를 삼고 저를 모함하고 다 뒤집어 씌우고 저를 거짓 쪽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데 이 에스겔 시대도 오죽하겠어요 제가 이 에스겔의 심령을 그대로 저는 겪어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겪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그 성도를 치료해주고 고쳐주려는 이 사랑의 의도가 전혀 짓밟혀버리고 이것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복음 받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7장 그래서 몽둥이가 꼽히고 교만이 왜 이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멸시하고 하는 거 왜 종을 거짓종으로 뒤집어 씌우고 소문까지 퍼뜨려가면서 오히려 참된 말씀하는 이것을 무너뜨리고 거짓종으로 만드느냐 모함하느냐 이것이 교만 때문에 자신의 교만 때문에 거리란 것입니다 에스겔 9장 6줄에 내 성서에부터 시작하리라면서 성업을 관할할 자를 도와서 하나님이 그 살륙하는 기계를 들게 합니다 그 성업 관할자에게 그러면서 살륙을 하라 이제 내 성서에부터 살륙을 시작하는데 모든 가정한 일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을 숨기고 단무수 승비하고 동방 태양신에 승비하는 이런 가정한 일로 있나요 탄식하며 오는 자 이마에만 표해라 그 외에는 다 죽이란 성서에 교회부터 심판당한다고요 앞으로요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성전부터 교회 종부터 성도부터 심판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이 시대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교회가 더럽고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면은 이렇게 세상것으로 취하고 하나님도 좋다 차도 뜨겁지 않으면 차에 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만 표하고 그 외에는 다 죽이라고 합니다 노인이나 청년이나 청년이나 아이나 어린아이나 아껴보지 말고 몰살시키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한 분 그 심판의 그 날이 딱 다가오면은 참는 데까지 참지만은 딱 다가오면은 주님이 결정해버리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때는 울며 애통해도 소용없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이때 은혜의 때 빨리 우리 건전한 주님만을 사랑하는 건전한 성도로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옷을 입고 산륙을 하는데 산륙이 네페트 산산조각 내겠다는 겁니다 네페트 산륙은 네페트 산산조각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카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와 오늘 우리 이 시대가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를 믿는다는 너희들 예수 믿는 자들 속에 우상이 가닥한 이스라엘 그 시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영서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여튼 저에게 이런 특별한 언사를 주셨어요 믿든 안 믿든 다 저는 정가합니다 어떤 자들이 어떤 자들이 혼의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한다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단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수없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꿈과 한상과 말썬과 이런거 이런걸로 환경과 이런걸로 다 주셔서 또 저에게 우리 다른 성교사님까지 이걸 다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또 주님이 여기에 대한 말씀 이들에 대한 혼의 열심이 뭐냐면 자기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 뜻 아닌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제가 이런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자가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이런 단체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저 단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의 열심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듣고 참고하시고 절대 하나님 뜻하는 혼의 열정으로 일하지 마시길 그래서 혼의 열심으로 일해봤자 돈 소비하고 시간 소비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이런 짓 왜 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부신 영광을 찾아 길을 떠나려 앞을 다투고 있다 사탄의 책략을 부수라 부수라 저에게 기도로 부수라는 겁니다 저들 사탄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가짜들이 춤을 추며 사탄의 독소를 품고 저들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자들이 말씀 성경 말씀 말씀을 잘한다고 자처하는 종이라는 겁니다 가지고 더러운 더러운 자기꾼 욕심으로 가짜들이 삐난 영광을 바라고 순수한 마음을 저버리고 욕심에 찬 자들이 자기들이 기치에 벌린 군대라 생각하며 모든 영광 받으려고 나와 하나 되지 못하고 뭔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설친다는 겁니다 거짓령에 잡혀 사탄술수에 놀아나 기적의 축복을 바라보며 또 망할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 영서를 열어주니 너는 이것을 알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저들의 행하는 거짓령에 잡힌 저 저것을 막는 기도를 해주라는 겁니다 바람난 영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분수 모르는 자들이 날뛰이 한다 저들이 저들이 하는 저 일을 포기하도록 기도해주라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충성하는 자들이라고 가장하면서 사탄은 오히려 어떤 정실한 그 종을 죽이려고 모함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왕막에 잡혀 독소를 품고 가난한 저 영들이 일을 또 꾸미고 있으니 불상여기며 저 가짜들을 향해 사탄의 계기를 박살내라 저들에게 저들이 하려고 하는 저 일들이 아버지 뜻이 아닌 걸 주님이 저들에게 꿈으로 옹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으니 날렌뱀 니워야단을 쳐라 부수라 왜 이러냐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말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며 사탄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사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저걸 기도로 꺾으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내가 꿈으로 옹답해 줬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날렌뱀 니워야단을 쳐라 부수라 저들을 왕권받을 자들인데 자기 의 때문에 사탄의 책량에 말려들고 있으니 너는 기도해 주라 아직은 이 마귀의 계기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사탄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왕마귀에 잡혀서 속아서 조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계기가 크므로 내가 너에게 경성한 정신차를 기도하게 하려고 사탄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니 절대 너도 일할 때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왕마귀들은 자신을 나타낸다 그렇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기치를 벌린 군대 저들이 기치를 벌린 군대라고 자취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치를 벌린 군대라고 잡아 하느냐 이 사랑 없는 영들아 사랑 없는 영들아 자기 의에 찼서 날고 뛰는 사육자들인 줄 착각하고 있으며 미련한 것들 뭘 또 꾸미고 있느냐 이 버림받을 자들아 주님이 일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는데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버림받을 자들이나 오히려 사탄의 왕국을 확장시키려 일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 속에 숨은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저들이 자신을 나타내려고 자기 영광 찾아 이렇게 일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원수의 책량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짜들을 물리치고 배신의 영들을 물리치고 왕마귀에 잡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목루와 울자들이다 저들은 무슨 사람의 영광을 찾아서 또 일을 꾸밀려나 자기 영광들 사람의 영광 때문에 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했죠 얼굴에 막 혼의 열심으로 제가 몇 주 전에 응답 받은 걸 얘기했어요 막 서로 미쳐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 독창회 합창회 독창회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하늘에 보니까 꽃 조화 생각 아닌 조화 자기 영광들 왜 미쳐 있다는 이것이 바로 그때 가능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사명 이 사명 감당하자 하고자 내가 고난을 주는 것이 너는 감당해야 된다 아직은 성교를 더해야 된다 또 만왕의 왕의 영광을 가르치는 자 내가 두 쪽을 내리라 자기 사람 영광을 위해서 주일한다고 덤비니 혼적인 열심이니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두 쪽을 내리라 부림받을 자들이다 나의 왕국을 허는 자 용서치 않으리라 그러면서 보지 못하며 감긴 눈들이 세상 영광 취하고자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일하는 자도 많죠 그러나 혼의 열정으로 일하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치버린 군대라 자치하느냐 나와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이 분수 모르고 날뛰며 바둘복이 큰 줄 알고 빛의 영광으로 나아오려고 하나 너희들이 거짓령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그들에게 저희 계획을 반대하는 천사를 보냈고 거짓령의 정체를 저희들께 알려줬고 저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보냈고 꿈으로도 거짓령의 정체를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데 주님은 내 불량 주님의 불량에 미치지 못하는 모자라는 너희들이 모자라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아주 날고 뛰는 사육자인 줄 착각하고 일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자신의 의에 차있다 나 화나지지 못한 자다 부리는 영들이 탈식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의 왕국을 확장시키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본수 모르고 날뛰는 저들 나에게 욕을 돌리는 저들 저들이 창기전이라 그러면서 깨끗한 영이 아니고는 내가 절대 서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많은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주님이 저에게 이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또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긴 얘기하지 않으리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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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충성할 지어다 주님의 왕국을 확장시키고 주님과 하나 되어 불같은 주님과의 사랑으로 앞만 보고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긴 말하지 않겠다 짧게 오직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너는 일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움직임 사탄의 움직임 주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들을 취하려고 자기 권들을 가지고 속에 숨겨놓고는 겉으론 주님이 일한다면서 혼의 열심으로 일하는 자들의 이 상태를 이렇게 주님께서 메시지로 내려줬어요 반드시 이태포가 가면 그들이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작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내려줍니다 이들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닌 거 절대 여러분 시간 빼기고 물질 빼기고 주님 앞에 버림받아요 주 앞에서 권능을 행했고 선지자 노래도 했고 귀신을 쫓아낸고 남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버지 뜻이 아닌 일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의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새벽재단을 샀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남은 이방 국가를 구원해놓고 다른 국가를 구원해놓고 우리 자신 한국은 하나님의 교만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우리 영광을 취하다가 종들이 다 떨어졌고 또 세상 영광 찾고 세상에 두만 품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종들이 숱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한국교회가 어서 돌이키고 깨닫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하는 에스겔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스겔에게 내린 이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오늘 이 한국의 또 이 세대의 메시지며 이들이 너희들이 이 말을 경청하고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작은 종이 뭘 압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이런 교회나 시대적인 이걸 향해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전할 뿐이며 저조차도 제가 영광을 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서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시골에서 정말 기도나 하겠다고 눌루앉겠다고 벌벌 떨면서 저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저도 한 발 짜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아침 설계하기 직전까지도 아버지 내가 하나님 영광 가르쳐는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저 벌벌 떨면서 맥이 다 풀리고 손끝 하나 힘없이 다 빠지며 행여라도 내가 아버지 영광 가르쳐면 나도 죽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되며 다른 종들이나 저나 성도들이나 주님만의 영광을 위한 이 자기 순간순간의 유익을 위하는 것 다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이라는 걸 알고 성도조차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은 기적을 일으키는 종들 능력자들 부엉사들만의 영광 가르쳐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걸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만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그런 알곡들이 되길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하여서 이것이 아버지 영광 위함이 아니며 내 영광인 줄 알지 못하며 크게만 생각하고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자신의 유익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가름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모두가 다 철저히 낮아지고 깨달아서 아버지 영광만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고 세계가 되고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